정화야. 정화야. 저희는 너무 그렇게 빡빡한 사람들 아니에요. 대중이 자동이다. 한이 한번 봐줘요 우리. 우리의 목표 혜린입니다. 이제 끌리면 잡아냅니다. 뭐야 혜린이 뭐야 혜린이 뭐야. 엘리에요 혜린. 지금 분명 틀렸어요. 분명 틀렸어요. 너 저쪽이잖아. 너 혜린이야. 왜냐하면 엘리가 여기 있는데 너 뒤에서 고민하고 있었어. 내가 그걸 봤어. 누구야 혜린이에요. 나요. 나요. 사실 똥망치는. 안 아파요. 저보다 형도 씨가 더 아파요. 그럼요. 이거 나만 한 놈이에요. 내 머리에요. 여기 없어요? 아니 왜냐면 이거 해줘요. 빵을 만들어 드릴게. 이렇게 하면 두통수가 나가요. 금방 끝나요. 아니야 자꾸 내려가시지 마. 빨리 때려요. 처음이라. 처음이라. 알았다. 내리면 안돼. 납보다는 밥 대박. 납보다는 밥 대박.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. 에이 그 정도 아니잖아. 나 진짜 혜살 때렸다. 야 이거 마실 자기가 돼. 뭘. 자 이제 제 차례는 끝났고요. 이제 정용돈. 아 이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? 예.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. 한 번만? 이번엔 제가 갑니다. 아 무서워. 아 안 틀리면 되지.